야 이 정도면 진짜 틀어갈 거다 원래 대체로 이제 그 패치 그 점검 직전까지 이벤트 가거든 요 갑자기 그 지금 엘린 이벤트도 갑자기 12시 지나자마자 날아가버리고 엘린 지금 다시 열렸는데 빅몬 다시 안 열어주더라고 사는 그 안심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이제 그 네 개 퀘스트 네 개 깨면 두 개 얻을 수 있잖아 도장 그거 빚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예 날라갔는데 이거 신화 아니 전설악세 3강이 있다며 그 은하로 쳐도 뭐 3천원 하거든 3,4천원 하거든 이 꼴라 하나 때문에 지금 못 먹으니까 이거만 완성돼도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두 개 먹네 이거랑 이거 빙고는 저 내 빙고는요 내 빙고는요 그냥 느긋하게 했다가 맨퍼를 해주니까 엘린은 지금 다시 열어줬거든 버그라고 엘린은 다시 원래 12시 되가지고 날아갔다가 갑자기 다시 열어주더라고 이런식으로 해주는데 왜 빙고는 안해주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 개 삼천만 이란데 흐흐흐흐흐 으흐흐